형 담뱃질 왜이렇게 부족해? 저것도 먹어요 뭐? 맛있으면 형 담뱃질이 왜이렇게 부족한거야? 형이요? 응 열심히 일해가지고 대노 너 형 왜이렇게 잘해줘? 맨날 일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 치킨을 안 먹어도 돼요? 응 재단아 네 존맛탱 안 불었어요? 어 존맛탱 JMT 응 네 남편이들 귀신다 너무 이쁘네 네 신발 그녀요 정리 코로나